이거 나만 해봤어? 방금 도착한 문자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유미님이 커플인 친구가 50일 되면 50원 주고, 100일 되면 100원 주고 그랬잖아요. 천원까지 줘본 적도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기억나죠? 투투 막 이런거 하면 맞아요. 투투. 투투 진짜 기억난다. 투투 하면은 22원, 아 220원. 220원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옛날에 투투였을 때 전교생한테 돌면서 투투라고 얘기해가지고 줄 수 있는 친구들은 준거에요. 그래서 그때 꽤 많이 모였었던. 아 진짜요? 한 5만원 정도 벌었었던 것 같은데. 아 진짜? 네. 그래서 그걸로 여하친구랑 데이트했었던 기억. 우린 투투도 못 갔죠? 우린 한 14일 갔나? 12일 갔나? 전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. 너무 짧았어가지고. 이거 기억나죠? 네. 저도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달라고 장난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하나? 친구들? 투투 아직도 있나? 투투 아직 있지 않을까? 투투가 아직도 있는지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청소년 한 10대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. 궁금하다 진짜. 투투. 지금 우리가 투투하는데 투투가 뭐야 이러는 거 아니야? 투투가 22일을 사귀면 투투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20원씩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. 저희 때는. 라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안유미씨 어때요? 선물 드릴까요? 좀 공감이 갔는데 이거. 나도. 오케이. 그럼 안유미씨한테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486님 읽어주시죠. 네. 선후배끼리 짝을 맺는 게 유행이었어요. 짝언니 짝 동생 하면서 챙겨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학교만 그랬나요? 라고 하셨네요. 이것도 뭔가 있었어.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. 이게 저희 학교는 저희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. 저는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런데 짝언니 짝 동생이라고는 쓰지 않고 뭔가 다른 말을 썩게 썼었는데. 무슨 마음지기 뭐 이런 거. 약간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. 그 현영씨가 성심여고였나? 신광여고요. 신광여고. 네. 혹시 신광여고 나오신 분들 계시면 뭐라고 했는지 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분은 제가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선물을 못 드리겠습니다. 아쉽네요. 자 김시은씨가 많이 또 핑계로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몰래 선물 주고 고백하고 그랬어요. 다들 많이 또 고백 한 번씩 해봤잖아요. 그쵸? 해주셨는데 많이 또한 기억은 나요. 나도. 많이 또를 학교에서 막 시키잖아요. 담임선생님이. 맞아요. 그런데 그거를 뽑기로 시켰잖아요. 맞아맞아.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이제 걸리기를 바랬는데 난 진짜 그렇게 뽑기운이 안 좋았어. 그래서 사실 그거를 했죠. 그 많이 또 할 때 애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지. 몇 명한테. 뭐라고? 그 좀 친한 애들한테는 반해서 만약에 야 조현영 나오면 나한테 넘겨. 아 그랬었어? 야 조현영 나오면 나한테 넘겨. 나한테 넘겨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그런 거 했어요 다. 아 진짜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그냥 걸린 사람 그대로 그냥 했고. 순전히 자연빵으로 갔구나. 저희는 무조건 밑장 뺐어요. 아 진짜요? 많이 또가 약간 선생님이 내려주는 공개 연애의 장이야. 난 몰랐구나. 일부러 바꾸고 그랬었죠. 이분 좀 공감 갑니다.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네.